주식 콜센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HLB 와 지금 클라스2 네 지금 어 2로서 지금 FDA 승인 관련해서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FDA 승인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 HLB 선배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HLB 지금 현재 6만 7천원 네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 HLB 차트를 보게 되면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자 우리 지금 상단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께서 지금 우리 아 그때 HLB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지금 생각하시면서 지금 대응을 조금 어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음 자 우리 선배님들 그렇다고 해서 손실 보시면서 절대 매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HLB 분명히 자 우리 10만원 대 다시 올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선배님들 자 3월 달까지 지금 클라스 2 FDA 승인 관련해서 이슈 이슈 계속 나올 거고요 자 진짜 우리 선배님들 손실 보시면서 손절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어 방송 중간중간에 좀 중요한 소식 안내해 드리면서 좀 말씀드릴 거니까 자 우리 선배님들 조금만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HLB 와 오늘 외국인들 기관 자 연기금 지금 매수 중이에요 자 우리 선배님들 지금 우리 HLB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일단 손절 금지 자 일단 관망 매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주식 콜센터에게 어 문의 주시는 회원님들께서 많이 계시는데 일단 지금 타점은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텔레그램 방이에요 음 자 여기에서 주식 콜센터가요 우리 선배님들에게 어 지금 뭐 HLB 유한양행 뭐 네이처 셀드 자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실시간 텔레그램 방은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제가 여기는 무료로 제가 초대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이 텔레그램 방 무조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선배님들 HLB 선배님들에게 제가 특별한 선물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이와 비슷한 급등 종목 그 다음에 수익 크게 볼 수 있는 종목 네 선물 추천을 드릴 거예요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유한양행 선배님들 자 오늘도 화이팅 해 주시고요 자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립니다 네이처 셀 제가 지금 관심 깊게 이번 주 급등주 자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자 선물이 네이처 셀 셀입니다 네이처 셀 제가 지금 관심 깊게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네이처 셀 오늘 장 시작하면은 무조건 좀 매수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지금 요 관련한 기사 잠깐 읽어드리면 네이처 셀 미 FDA 전심사관 조인트 스텝 유효성 확인 자 확신 발음이 꼬였네요 오늘 선배님들 자 오늘 요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FDA 심사관인 서울대 이상익 교수가 조인트 스텝에 대해 유효성 확인한다고 언급을 했어요 자 오늘 요거 관련해서 음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오늘 장 시작하면은 네이처 셀 무조건 매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이처 셀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제가요 10월 21일 방송에서 자 네이처 셀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유한양행 10월 21일 방송에서 급등주 포착이라고 하면서 제가 어 이렇게 급등주를 드렸어요 자 네이처 셀 한번 볼까요 우리 선배님들 음 네이처 셀 자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10월 21일날 추천을 드렸어요 자 9350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상한가 같죠 21,550원 자 우리 선배님이 네이처 셀 종가 마감 9350원에 매수만 하셨어도 오늘 현재 주가 얼마 21,550원 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 HLB 선배님들에게 주식 콜센터가 네이처 셀처럼 자 급등하는 급등하는 급등 종목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최고 800%에서 자 950% 수익 보실 수 있는 자 급등주를 드릴 거예요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드릴 선물 잠시만요 자 선배님들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무상증자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소룩스와 비슷한 무상증자 선물 목표 수익률은 500%에서 800% 아 800% 이상 수익을 보실 거예요 저는 900% 이상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 예정일은 11월 이번 달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자 바쁘신 우리 직장인 선배님들 자영업 하시는 선배님들 무상증자 선물 제가 드릴 거고요 자 주식으로 손실 보고 계시는 선배님들 자 수익 원하시는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8706번으로요 어우 우리 HLB 선배님들 HLB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8706번으로 자 HLB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9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무상증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무상증자 선물 드릴 거고요 많은 신청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지금부터 HLB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HLB가요 선배님들 와 어쩜 이럴까요 와 HLB가요 제노포커스 측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했어요 자 150억원을 투입합니다 주당 발행 가액은 3062원이고요 자 HLB의 비상장 계열사 FOK 자 신기술 금융사업자 이스트 케이트 인베스트먼트 더 글로벌 자산운용 등등 자 550억원의 제노포커스의 전환사체 시비를 인수를 합니다 자 우리 HLB가 제노포커스 발효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 능력과 최신 발효설비에 관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대용량 설비 가운데 신환경 식품 다이오 소재 생산에 최적화된 최신 대용량 초임 개유체 설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제노포커스 맞춤형 산업용 효소 전문기업이에요 자 이런 호재와 이슈 HLB에서 준비를 해놨고요 자 HLB에서 왜 이렇게 상장사를 매수하느냐 인수를 하느냐 더 큰 회사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 주가 소폭 상승 중이다 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영향은 자 우리 HLB 이노베이션 1% 올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HLB 최근 12일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7거래일 상승 커브를 그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 이 중심에 HLB 다행인 것은 주말장에 떨어졌지만 회복세로 보이고 있어요 자 HLB 이노베이션이 증권 발행 결과 자율 공시를 했고요 발행 방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자 발행 예정 주식수는 5,44,590주에요 자 발행 예정 금액은 지금 현재 1,560억 정도 됩니다 실제 발행 주식수가 와 지금 우리 선배님들 HLB에서 자 제3자 배정과 유상증자 그리고 기업 인수합병 관련해서 우리 HLB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지금 아직 호재와 이슈는 지금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선배님들 HLB 관련해서 손실보심면서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선배님들 자 HLB 그룹 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노포커스 인수를 한 소식 들렸고요 제노포커스는 반제국 박사가 2015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자 우리 HLB, HLB, HLB 파나진을 비롯해 HLB 생명과학, HLB 테라피틱스, HLB 인베스트 등 7개 그룹사가 참여해 제노포커스 집은 26.48%를 인수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노포커스가 인수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했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선배님들 자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습니다 HLB 사업 다각화 속도 자 가남 신약부터 화장품까지 지금 두루두루 HLB가 자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리보세라닌 관련해서는 자 위암, 선양, 낭성암, 대장암, 반려견, 고형암 등 자 적응증도 확대 나가고 있어요 HLB 그룹은 리보세라닌 후소 파이프 라인에도 영향을 쏟는 중이에요 선배님들 지금은 우리 HLB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지금 호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우리 HLB는 당분간 잘 될 거니까 자 그냥 보유해 주시고요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특별한 선물도 드릴 겁니다 그 선물 무조건 잡아주시고요 자 우리 HLB 주가 상승 간암신약 재심사 순항 중이다 자 이렇게 우리 HLB가 밝혔어요 선배님들 그러니까 우리 HLB 리보세라닌 카넬리 주마 재심사 순항 중이에요 자 이거 조만간에 우리 F데이 승인 관련해서 좀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 화이팅 힘 내시라고 자 우리 HLB 급등하기 전까지 자 주식 콜센터가 드리는 무상증자 무상증자 선물 무조건 받아가셔야 돼요 자 010-4172-8706번으로 자 우리 선배님들 HLB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9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무상증자 무상증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무상증자 선물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혼자 사기 힘드시죠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 자 어떤 정보 어떤 테마 어떤 정보로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은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제가 3200만원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천만원으로 5개월 만에 제가 3억 2000만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제가 무료 텔레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고요 자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세요 자 많게는 천만원으로 시작하세요 제가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400을 800으로 800을 1600만원으로 자 1600만원을 3200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 천만원으로 운영하신다 그러면 자 8천만원을 1억 6천만원으로 자 5개월 차에는 1억 6천만원이 3억 2천만원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리로 해서 우리 선배님들 수익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금액이 3200만원 3억 2천만원씩 생기실 겁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8706번으로 자 숫자 1번과 자 우리 HLB에 HLB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셔도 우리 선배님들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추천드린 종목 자 유한양행 하나만으로도 우리 선배님들 와 26%의 수익을 보셨어요 자 3천만원을 제가 3777만원 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유한양행 제가 매수가 매도가 분명히 타점 잡아드렸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이렇게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자 수익 보신 선배님들께서 와 고맙습니다 라고 자 이렇게 커피 선물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요 우리 선배님들 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우리 선배님의 계좌 6500만원이라는 자 수익도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HLB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 계좌도 이렇게 수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무료로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도 이렇게 계좌 수익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HLB 선배님들 010-4172-8706번으로요 자 우리 선배님들 숫자 1번과 HLB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셔도 제가 뭐 800% 900% 수익 보실 수 있는 무상증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선배님들 오늘 11월 4일도 화이팅 해주시고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